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독일인의 게임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은 여러분에게 레드데이의 논의를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보상을 엄청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거는 요즘 커뮤니티에서 특히 외국 커뮤니티에서 한국 커뮤니티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아마 똑같아요.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어떤 논의인가요? 이 사람은 던지는 던전, 확장팩, 시즌패스 따로 팔고 에버버스 가게까지 물건을 팔면 적어도 시즌패스 실바가 있으면 좋대요. 그거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게임에도 예를 들어서 포트나이트 그냥 그 시즌패스 살면 시즌패스 끝까지 완료하면 다음 시즌패스를 위해 충분히 그냥 돈을 받아요. 그래서 그 돈으로 그 실바로 그 새로운 시즌패스를 살 수 있어요. 우리 가디언제들이 그거 못하죠. 그거는 참 큰 일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는 번지는 그냥 던전에 조차 돈을 원하시면 적어도 우리한테 좀 시즌패스를 실배를 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거 동의합니다. 그리고 다른 말도 나와요. 여기 몇 시즌 전에는 시즌패스에 스탯 높은 방어구까지 있었어요. 그 방어구로 올트 캐릭터 쉽게 레벨링 할 수 있었어요. 그거는 지금도 없어졌죠. 지금 글리머가 있어요. 쓸 데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도 다시 바꾸면 좋겠어요. 다시 방어구 나왔으면 좋겠대요. 저도 그거 동의합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댓글에 알려주세요. 그리고 한번 이런 영상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댓글에 알려주세요. 그냥 약간 뉴스, 약간 커뮤니티 어떤 의견이 있는지 그런 영상을 좀 만들고 싶습니다. 요즘 그냥 뭐 무기 리뷰 같은 거 많이 없어서요. 그럼 여러분 좋은 하루를 보내세요. 그리고 다음에 봐요. 바이바이. 바이바이. notification 바이바이. feeling.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